저희 구매 관리 부분에서 구매 절차 부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8쪽이고요. 구매 관리에서 보면 앞에 이제 구매 계약 방법이나 구매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봤고요. 그렇다면 구매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를 좀 볼 건데요. 거기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죠. 필요성 인식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거창한데 뭐가 얼만큼 필요하는지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에 앞서 식단 작성이 위에 들어가겠죠. 식단 작성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식단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을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쨌든 물품 구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물품 구매 명세서, 그 다음에 구매 청구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죠. 자, 물품 구매 명세서라는 말이 나오죠. 구매 청구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두 개 좀 다른 말인데요. 물품 구매 명세서라고 하는 건 명세,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에 대한 것들, 규격에 대한 것들, 자세한 설명서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구매 청구서죠. 청구서는 요구를 하는 거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를. 그런데 이 구매 청구서를 그러면 작성을 할 때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주량을 산출하고,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발주량 산출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이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 예측하고 발주량이 산출돼야 얼마만큼 구매를 할 건지 구매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한 다음엔, 그 다음엔 업체를 선정하고요. 업체가 결정되고 나면 발주서라는 거를 이제 업체에 보내게 되죠. 아까 이제 수의계약에서 이 발주서가 법적인 회력이 있다고 했는데, 자 발주서를 작성을 하면, 이제 이 발주서에 근거해서 물품이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검수를 하죠. 이때 검수할 때는 이제 검수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검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기록 보관을 검수서에 해서 구매가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일단 이런 큰 틀이 있다고 보시고,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필요성 인식이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필요한 물품의 품목이나 양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식단을, 아니 급식을 생산하는 부서, 그 다음에 창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필요성을 인식할 겁니다. 아까 제가 이 필요성 인식 전에 식단 작성이라고 언급해드린 것처럼, 급식을 생산하는 부서가 있다고 보면, 물론 우리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영양교사 선생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급식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식단을 작성하면 필요성이 인식이 될 거죠. 품목이나 필요량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필요량이 계산되어진다고 해서 그만큼 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보고 필요한 만큼만 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 관리 부서라는 말을 쓰는 건데, 학교 급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영양교사 선생님이죠. 물론 조금 규모가 크거나 업무 분장이, 뭐 조리 담당 선생님이, 조리원 분위에서, 조리 반장님이 담당하신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책임과 확인은 영양교사 선생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식단을 작성하는 급식 생산 부서, 그 다음에 재고를 관리하는 재고 창고 관리 부서에서 어쨌든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물품 구매 명세서와 구매 청구서를 작성하고 승인한다고 했는데, 물품 구매 명세서라고 하는 건 물품의 특성과 품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양식이에요. 최대한 좀 구체적이지만 간단 명료하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적어두면 좋겠죠. 이거 자체가 공급자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 명세서 자체가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더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로가 오해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지는 게 고려사항일 겁니다. 명세서에는 물품명, 등급, 크기, 숙성 정도, 규격, 육류로 말하면 원산지 등급, 지방 함량, 여러 가지가 되도록이면 다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의 구매 명세서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한 품질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구매 명세서의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구매 명세서에 의해서 유리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 동일한 명세에 써 있는 것들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은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은 좀 양이 적은데 이 명세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장점에서 나왔던 경쟁 입찰 시에 유리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쩔 땐 좀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물품에 대한 구매 명세서가 디테일하다 보면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수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구매 청구서는 청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서 아까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특성이라든지 기록해놓은 물품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구매 요구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구매 부서에서 당연히 원본은 가지고 있고요. 구매를 요구한 부서에서도 보관을 하는 두부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부서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매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줄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물건을 잘 갖다 주는 게 가장 일순위로 중요하겠지만 그 공급업체의 신용도, 관리 상태, 위생 상태, 그 다음에 운반 능력, 또 우리하고의 위치 그래서 뭔가 반품이 생기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 처리 능력 이런 것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업체를 잘 선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발주해야 될 품목이나 발주량을 확정해서 아까 얘기했던 구매 청구서를 근거로 발주서를 작성해서 공급업체에다가 보냅니다. 발주서, 발주서는 내가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서, 발주 전표, 구매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아까부터 같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헷갈리죠. 이 중에서 본인이 뚜렷하게 아시는 거 하나 정도는 일단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거를 내가 쓰라고 했을 때는 발주서라고 아시는 걸 정확하게 답에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나는 발주서만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구매표 라고 얘기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나는 구매표 랑 발주서랑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매 절차에 나오는, 구매 관리에 나오는 동일 단어들은 좀 따로 정리해 두셔서 눈에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주서를 이제 공급업체에 송부를 하죠. 이거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발주서고요. 자, 그래서 공급업체가 이 발주서에 근거해서 납품서와 함께 물품을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납품서를 가지고 검수 담당자는 검수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죠. 검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학교 음식에서는 영양교사, 그 다음에 복수검사를 하잖아요. 한 분이 같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물품의 품질, 신선도, 수량, 규격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죠. 혹여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반품 조치를 하고 반품과 관련된 확인서도 함께 작성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검수를 다 하면 검수 일지를 작성을 해 놓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구매 절차고요. 그 다음엔 이제 발주와 검수를 한번 볼게요. 자, 발주라고 하는 거, 주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이제 식단이 작성되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재고가 있는 창고를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내가 실제 구매할 양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 건데 품목들은 보면 물론 내가 있는 급식소 현장에 따라 다 다르겠어요. 저장 재고 품목이 아예 없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장 품목이 있는 현장일 수도 있는데 저장 품목,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발주량 산출할 때 재고 수준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비저장 품목은 대부분 신선식품이죠. 이런 애들은 폐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주량을 산출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발주량을 산출하려면 수요를 예측해야 돼요.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사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오늘 과연 내가 몇 인분을 만들어놔야 될까 오늘은 과연 몇 인분의 급식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과거에 있었던 정보들을 활용해서 예측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이 조금 정확하게 되어야지만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어서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수요 예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돈적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내시는 조리 종사님들의 피로도도 사실은 증가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은 필요해요. 잘못된 수요 예측을 했을 경우에 잔식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음식의 품질도 저하될 수 있고 또 생산이 부족하게 됐어 거꾸로 그러면 고객들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게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혹여나 급하게 추가 발주를 해야 되면 비싼 돈으로라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식재료비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요 예측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요. 되도록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은 크게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결국 그러면 정성적인 예측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그 과거에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는 정량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내는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 이런 걸로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이런 주관적인 수요 예측법이에요. 정성적 예측법, 질적 예측법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 기법, 외부 의견 조사법, 델파이 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주관적 수요 예측 방법인데요. 최고 경영자 기법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경영자 중에서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그냥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지극히 그냥 주관적인 예측 방법입니다. 그거와 달리 외부 의견 조사 방법은 그냥 외부에서 외부의 전문 조사 기관이나 외부의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델파이 기법 이 델파이 기법은 간혹 영양사 시험에서도 좀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방법이라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되게 낯선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 뭔지 주관적 수요 예측 방법 중에서 델파이 기법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문가 집단에다가요 1차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조사 방법을 거쳐가지고 어떤 의견을 먼저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종합해서 조금 의견이 합의가 됐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이 좀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약간 얘랑은 좀 틀린 방법이죠. 델파이 기법은 몇 번의 설문조사나 조사를 거쳐서 합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주관적인 수요 예측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객관적인 수요 예측법은 그러면 정양적인 방법인 거죠. 양적인 그러한 예측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시계열 분석법과 인과형 분석법이 있지요. 시계열 분석법은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시계열, 시간적인 추이, 시간적인 어떤 경향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인과형 분석은 인과, 어떤 관계성을 보는 거죠. 식수, 그 다음에 그 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 간에 어떤 수학적인 어떤 함수식,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법과 인과형 분석법은 뚜렷히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객관적인 수요 예측 방법이 거죠. 인과형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날씨, 요일, 메뉴 선호도, 어떤 특별 행사, 여러 가지 주변의 식당 이용률, 우리 식당의 좌석 회전률, 뭐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인과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하나다. 그러면 회기 분석 중에서도 선형 회기 분석. 이런 영향을 주는 영향이 두 개 이상 많다. 그럴 때는 분석 방법 중에서도 다중 회기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학적인 이런 인과 모델을 개발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좀 복잡하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주로 식애열 분석법을 그래도 쓴다면 씁니다. 식애열 분석법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과거에 있던 매출량이나 어떤 과거의 식수, 이러한 산출적인 그러한 수치들을 근거로 시간적인 추이, 시간적인 경향을 파악해서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단순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요거는 또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하고 계산 방법까지 같이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시를 좀 들어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교재 61쪽입니다. 자, 수요 예측 방법 중에 객관적인 방법인 시계열 분석법 중에 첫 번째 단순 이동평균법이에요. 단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건 최근 일정 동안의 자료에 최근 일정 동안의 자료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주로 3개월간의 평균을 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법은 만약에 우리 오늘 이달에 어떤 그러니까 5월달에 식수를 계산해야 된다면 5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치 평균을 보신다고 보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아, 가장 최근에서 아, 3개월 전에 3개월 거에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자, 만약에 단순 이동 단순 이동평균법이다. 그러면 가장 최근 3개월치의 평균을 본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있고 1월의 실제 식수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5월달 거를 예측해 볼 거다라고 한다면 실제 식수가 있고 이때도 예측 식수가 있을 건데요. 실제 보니까 1월에는 500명이었고 2월도 530, 3월은 510, 4월은 520 이렇게 왔어요. 자, 그렇다면 5월에 이렇게 되네요. 5월에 식수를 단순 이동평균법을 이용해서 한번 예측해 보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보통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5월달 거니까 여길 기준으로 이전에 3개월치 3개월치의 평균을 그냥 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식수를 평균내는 건데 보통 3개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단순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되셨나요? 자, 반면에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건 지수가 들어가죠. 평활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단순 이동평균법은 주로 최근 3개월치 평균을 둔 거라면 지수평활법은 가장 최근 거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 전달 거 그냥 그 전달 거에 전달의 실제 식수에다가 높은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아까 단순 이동평균법은 동일한 가중치를 돈다고 봤잖아요. 3개월이라도 그런데 이 지수평활법은 현 시점에서 가장 최근 보통 그냥 그 전달 거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평활계수를 같이 제시해줘요. 그 지수평활계수를 같이 제시해주는데 이 보면 여기 보면 그 0.1부터 0.9까지 이 가중치를 보통 제시해주는데 얘는 0.1에서 0.9까지 그렇죠? 책에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표시도 돼 있어요. 이하 표시로 1, 2하까지 보통 얘를 0.1부터 0.9까지 해가지고 이 평활계수를 제시해주는데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좀 안정된 수요고요. 이 숫자가 커 그럼 신메뉴에요. 신메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숫자가 작으면 좀 안정된 거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도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5월달 거를 단순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지수평활법으로 하라고 하고 평활계수가 0.1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면 제시를 해줬다면 가장 최근 전달 전달 식수 520이잖아요. 그럼 520에다가 0.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이 단순이동평균법하고 다르게 이 지수평활법은 실제 식수하고 예측식수가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예측식수를 같이 제시할 거예요. 실제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당시 예측을 뭐 513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지수평활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식수에다가 이 평활계수를 곱해주고 더하기 예측식수였던 거에다가 나머지 0.1이 아닌 나머지 0.9 더해서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는 게 지수평활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거보다는 좀 복잡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단기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하죠. 얘처럼 3개월 전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지수평활법이에요. 지수평활법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전달에 실제 식수에다가 그 지수를 곱해주고 더하기 예측 식수에다가 얘 나머지 부분 1에서 뺀 나머지 부분을 곱해주는 이 공식이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